5.8.6 용태론 등을 계기로 지도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 지난 24일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. 박 위원장은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. 다른 의견을 내부총질이라 부르는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25일에는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일명 5.8.6 그룹을 겨냥해 역할은 거의 완수했다.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.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문제는 그 자리가 5.8.6 그룹의 핵심인 윤호중, 김민석, 박홍근 의원 등이 함께 있던 자리라는 것입니다. 즉 면전에서 퇴진론을 꺼낸 것입니다. 오늘은 또 최강욱 의원을 두고 비상징계권 활용을 꺼내들었습니다.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한 박 위원장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면 비상징계 권한도 활용해야 한다. 조속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자세라고 덧붙였습니다. 가뜩이나 당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나서서 논란을 만드는 박 위원장을 둘러싸고 내부총질러라는 비난이 쏟아집니다. 중진의 정청래 의원은 전시에는 총구를 밖으로라는 글을 게시하며 의회적으로 박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. 김용민 의원은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적었고 김남국 의원 또한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갑자기 너희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가 라며 박 위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. 박 위원장의 발언 이후 지도부가 내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박 위원장 발언 직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갈 정도의 내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. 윤호중 위원장은 지도부 자질이 없다고 다그쳤고 박 위원장은 이럴 거면 나를 왜 여기 앉혔냐며 맞섰다고 합니다. 반면 당내에선 박 위원장을 옹호하는 주장도 제기됩니다. 박용진 의원은 박 위원장의 사과에는 틀린 말보다 새겨들을 말이 더 많다며 맞섰고 조홍천 의원도 내용에 대해선 평소 제가 이야기하던 것들과 괴를 같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.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대화 장소, 형식, 절차 이런 게 맞았나 싶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.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김건희보다 박지원이 더 싫다. 이 정도면 민주당 파괴하려고 온 것 같다. 지방선거 지면 모두 박지원 잘못이다. 박지원 덕분에 우울증 걸리게 생겼다 등 박 위원장의 반발하는 시선이 있는가 하며 SNS에서는 박지원을 지키자라는 해시태그가 쏟아지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?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